지금 포기해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? 넌 미리 해야 돼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딱만한 노다지가 없어 남서울의 미래는 끝! 난 네가 없이 살아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신질 백날 해봐야 1등 50원도 뽑았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? 한마주의로 인생 총 칠 수 있냐? 나 예전에 빼긴 게 아니야 나 서현 사업 도와가지고 내 땅 한번 원없이 만들어 볼 거야 식구를 봐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냐? 나한테 와 더 감당한데 이렇게 쉬운 놈 아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 형이나 나나 인생 참 안 풀린다 왜 땅 종대 돈 용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죽을 거야 죽은 거야 팔굽아 빠져나 꼬리아 틀어 탈수